스위스의 시계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철학과 어떤 기술력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어떤 스위스의 시계이기도 한데 특히 그 모리스 라크로아로 인해서 그런 어떤 시계 브랜드의 엠버서드를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. 몬 FBI의 정국은 신과는 음 conflict과 나이입니다. 제가 정국이 Gro蔡 Brunswick, 기계적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시계 디자인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데도 클래식함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